옛날 어느 마을에 손이 귀한 집안이 있었는데 3대 독자인 정홍수는 아들을 얻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혼인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다. 정홍수의 아내는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님께 빌었는데 어느 날 태몽을 꾸게 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게 되었다. 4대 독자인 아들의 이름을 정창호로 짓고 애지중지 키웠다. 창호가 10살이 되던 어느 날 집앞을 지나던 걸승이 창호를 보더니만 허참 안 된 일이로다. 함께 있던 정홍수가 걸승의 혼잣말을 듣게 되었고 우리 아이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단 말입니까? 걸승은 머뭇머뭇하여 망설였고 4대 독자인 자식의 명이 짧다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다. 정홍수는 걸승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고 하나밖에 없는 현륙에 문제라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앞날을 귀신같이 내다본다는 백도사를 찾아갔다. 정홍수는 아들의 사주를 놓고 기다렸는데 일각의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백도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아들이 일찍이 사대부의 명문가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혼례를 치르자마자 죽게 된다고 했다. 걸승의 말처럼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정홍수는 눈물을 흘리며 백도사에게 간청했다. 백도사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들을 구할 방도가 없습니까? 백도사는 하늘이 정한 운명은 자신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하였다. 정홍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 잠이 오질 않았다. 다음날 정홍수는 백도사를 다시 찾아갔다. 제 남은 목숨과 아들의 죽음을 바꾸면 무슨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며 그날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백도사에게 찾아가 빌었다. 보름째 되던 날 백도사가 아들에 대한 정홍수의 정성이 갸력하여 방으로 불렀다. 네 명을 제축하는 천기누설이지만 이 또한 운명이 아니겠소? 라며 한 가지 방도를 알려주었다. 혼례를 치르는 전날 밤 아내와 합방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 그러면서 백도사가 종이 한 장을 꺼내주었는데 이 종이를 아들에게 주되 혼례를 치르고 나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펼쳐보라며 알려주었다. 백도사는 자기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월이 흘러 정홍수의 아들은 스물이 되었고 혼례를 치르기 위해 처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호야 어제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거라. 네 아버님. 그리고 이 종이를 간직하고 있다가 위급한 일이 닥치면 펼쳐보도록 하거라. 창수는 혼례를 잘 마치고 밤이 깊어지자 아내만 두고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정홍수의 집 대문을 누군가가 두드렸는데 어서 문을 여시오. 니신데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리시오. 여기가 창수가 사는 집이 맞소? 제 아들이오만. 포졸들이 정홍수를 밀치고 들어가 아들을 포박하였고 아내를 죽인 죄로 관하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었다. 관하로 잡혀온 창수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지만 사또은 호통쳤다. 내가 전날 밤 아내를 죽이고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느냐. 창수는 아버지에게 상해 드릴 있어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또은 혼인 첫날 합방도 미루고 야심한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가 어디에 있냐며 살인죄로 차명이 내려질 것이라 말했다. 처가 또한 조신한 딸이 칼에 찔려 죽을 이유가 없다며 새신낭이 죽였을 것이라며 다들 분해하고 있었다. 창수는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홍수 또한 사또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며 간청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창수는 신문을 당하자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아 사또에게 이실 짓고 말했다. 사또, 저는 사대독자 아들입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인데 아버지께서 제가 담명할 거라는 걸승의 말을 듣고 백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올리는 첫날 밤 죽게 될 운명이니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그리하였을 뿐입니다. 사또 또한 백도사라는 신통한 인물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창수는 자신의 몸속에 백도사가 준 종이가 있는데 한 번 살펴봐달라고 간청하였다. 사또는 창수의 몸속에서 꺼낸 종이를 펼쳤고 그 종이에는 누런개가 세 마리 그려져 있었다. 사또는 신통한 백도사가 창수가 죽지 않도록 이 종이를 주었다면 종이에 그려진 내용이 어쩜 범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여겼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만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창수의 장인 어른을 불렀는데 하인 중에 황삼술이라는 자가 있는지 물었고 장인 어른은 자신의 종놈이라고 대답하였다. 사또는 당장 황삼술을 불러들이라 명했고 잡혀온 황삼술을 신문했다. 그런데 황삼술은 순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을 평생 아껴준 아가씨를 너무 흠모하였고 미천한 신분으로 반가의 법도를 어길 수 없으니 홀레를 올린 첫날 밤 정창수를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온다간 데 없었고 아가씨에게 멀리 도망치자고 했다. 하지만 아가씨가 한사코 거부하였고 질투와 분을 참을 수 없어 그만 아가씨를 죽였다고 했다. 아내를 죽인 진범이 잡히자 억울하게 차명을 당할 뻔한 창수는 백도사 덕분에 목숨도 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면할 수 있었다. 창수가 사또에게 종이에 그려진 그림만으로 어떻게 진범을 찾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사또가 말하기를 누런색의 황이고 세마리인이 삼이며 개가 있으니 수리라고 하였다. 아버지 정홍수는 무사히 살아나온 창수를 끌어안았고 이승을 떠난 백도사에게 재를 지내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했다. 이후 창수는 어여쁜 색실을 맞이하였고 아들을 셋이나 얻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에너지 정홍수는 무사히 살았다. 이승으로 인 northern 애링이